자, 리뷰 테스트 1번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풀기 전에 일단 힌트를 드렸죠. 지금 태연수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빈칸 앞을 보실 필요가 없고 빈칸 뒤에 명사의 유무만 따지면서 문제를 푸시라고. 근데 제가 이런 힌트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힌트를 찾으셔야 되고 문제 풀 때 그 힌트는 선택지예요. 자, 보세요. 일단 선택지를 먼저 보시면 투 부정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어. 내가 투 부정사를 넣어야 되는지 동명사를 넣어야 되는지에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힌트는 항상 선택지의 차이고 그 차이가 나에게 문제를 이렇게 푸세요라는 방향을 정해줘요. 투 빌리에브는 능동. 투 비 빌리에브는 수동. 자,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로 정답을 고르세요. 능동태와 수동태는 빈칸 뒤에 목적어인 명사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앞에 있는 주어부터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빈칸 뒤로 눈을 돌리면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해서 능동태라 정답 A번이에요. 자, 2번 볼게요. 자, 선택지가 또 둘 다 투 부정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투 부정사를 할 것인지 동명사를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차이는? A번은 능동, B번은 수동. 빈칸 뒤를 봤는데 마음이 급해서 히스 마덜 명사는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전치사는 뒤에 있는 명사랑 항상 한 덩어리의 세트로 묶여서 수식 어구만 됩니다. 라는 걸 배운 거예요. 빈칸 뒤에 있는 마더는 전치사, 바이의 세트인 명사인 거지 빈칸 뒤에 투 부정사 능동의 세트로 올 목적어인 명사는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빈칸 뒤에 전치사구가 있다는 건 수동태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정답은 B번이고요. 자 3번 A번, B번 둘 다 동명사라 투 부정사냐, 동명사냐는 문제거리가 아닌 거고 A번은 능동, B번은 수동. 빈칸 뒤를 봤더니 명사가 있어서 능동태 A번 하시고 자 4번도 선택지 둘 다 투 부정사예요. A번은 능동, B번은 수동. 빈칸 뒤를 봤더니 전치사 2에서부터 명사까지 수식 어구만 있지 이 사이에 목적어인 명사가 없기 때문에 태는 수동태가 돼야 돼요. 자 5번, A번, B번 둘 다 투 부정사. A번은 능동태, B번은 수동태. 빈칸 뒤에 전치사구 수식 어구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태 B번을 정답해야 되고 6번, 빈칸 뒤에 전치사구인 수식 어구가 왔으니까 선택지 가시면 능동태 소구하고 B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7번도 선택지 A번, B번 둘 다 투 부정사. A번 능동태, B번 수동태. 빈칸 뒤에 her work하고 명사가 왔거든요. 능동태 A번 정답하셔야 되고 8번, 선택지가 둘 다 동명사고 차이는 A번 능동, B번 수동. 빈칸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능동태인 A번이 정답이에요. 넘겨보고 9번, A번 능동, B번 수동.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능동태인 A번. 10번, A번 능동, B번 수동. 빈칸 뒤에 수식 어구고 뭐고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태, B번이에요. 11번, 능동, 수동. 빈칸 뒤에 everything 명사죠. 능동태인 A번이고 12번, A번 능동, B번 수동. 빈칸 뒤에 전치사구가 왔네요. 수식 어구 왔기 때문에 목적의 명사가 없어서 수동태 B번이 돼야 돼요. 13번, A번 능동, B번 수동이죠. 빈칸 뒤에 그레이저 스쿨하고 목적의 명사 있으니까 능동태 A번 14번, 빈칸 뒤에 바위에서부터 파티까지 전치사구 수식 어구 A번은 능동, B번은 수동이니까 정답은 B번 하셔야 돼. 15번, A번 능동, B번 수동이고 빈칸 뒤에 전치사구 수식 어구가 왔으니까 수동태인 B번이 정답이겠죠. 자, 넘겨볼게요.